천천히 했다고 그랬더니 이리 상관 이리 얘 이리 이 너머지 이 생긴거 메뚜기처럼 생겨가 야 메뚜기 한번 넘어뜨려 봐 야 정신차 이리와 이리와 이 메뚜기 이리와 메뚜기 메뚜기 이리와 메뚜기 야 내가 넘어뜨리라고 너 하나 못 넘어뜨리냐 맨날 너한테 맞춰서 죽여준거야 너희 언니들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 빨리 들어와 우리 메뚜기 하하하하 아 얘는 자주 올 수 밖에 없죠 집도 멀미도고 아빠 내 가게도 멀미도고 얘 방에 누워있으며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며 나 멘트하는 내 목소리가 방에서 눌린데 하하하하 아니 죽겠다 남들은 막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너는 걸어서 1분 30초 하하하하 아니 난 진짜 오늘 남자들이 함댓이 불이하고 였지마 불안하던거야 이거 어? 이 룩 아니 저기 바빠지 또 꺼이 껴가지고 너를 원내 예예예 cause I'm 23 I'm so sorry 아니 나 여기 빨간뽕장 쓰시는 분이 형이죠 예 친구들 아니죠 세대계죠 저한테 여기 빨간뽕장 쓰시는 분이 형이죠 세대계죠 세대계 중에 저게 흥분 아니에요 내가 보자고 어 아니 빨간뽕장 이 초록색 뒤에 수영까지 길렀더니 되게 슈로마리오 같기도 해 아니 나 가운데 이 뚝땅이는 니 남자가 힘이 없어 왜 이래 이거 자꾸 웃잖아 마찬가지로 이 왜 이 옷은 어디 동네에 양수도 못 틀어봤다 하냐 야 야 우리 주민들 니 우는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니을 네번이나 타고 있으니 야 이거 재밌냐 네번이나 타게? 어? 이거 재밌어 내가 더 재미있는거 알려줄까? 그냥 서로 맞춰봐 완전 재미있어 ㅎㅎㅎㅎ 아니 여기 여학생들이 튀겠는데 남자들이 날아다녀 이거 너 잠깐 거기 계세요 아유 아유 나 이 그루브를 아유 세상에 오른쪽에 가죽 잡힌이 뭐 눈이 뭐 한국뿐이죠? 네 여기는 한국뿐이죠 여기 가죽 잡힌 그쵸 그쵸 여기 핑크색만 여기 대반인거죠? 자 한 바퀴만 더 가고 잠깐만 쉽니다 하실 분들 계시면 놀라야면